원주시민연대를 비롯한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연대는 강원 가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대에 이어 부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도보 행진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갑니다.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지난 6월에 접수됐지만 논의가 연기된 상태입니다.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사용하는 도보 행진을 민망하여 있습니다.